아산시가 최근 외국인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현장 무료 선별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숨어있는 감염을 찾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증상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12일에는 둠포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현장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63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17일에는 인주면 산단, 19일에는 신창 득산 농공단지에서도 현장 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아울러 28일과 29일에는 이순신 선별진료소의 외국인 전담 창고도 운영할 계획입니다.